오늘 말씀 에레미야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도 가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요하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일애연함을 들은지라 바우슬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요하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울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메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시라 하시는이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오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와를 바벨론 왕의 손에 남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배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하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울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애연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이라 하셨느니라 요하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면명을 선포함으로 요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일토록 취옥과 모욕거리가 됨니이다 내가 다시는 요하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벌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그라우나 요하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그 치욕을 당하려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요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망군의 요하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래 싸운 주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요하께 노래하라 너희는 요하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에레미아는 하나님께서 애연하게 하신 도배대에서 돌아와 요하의 성전에 와서도 계속해서 재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목이 곧게 되어 말씀을 듣지 않냐는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에 대한 애연을 말씀하실 때 요하의 성전 총감독 제사장 바수울도 듣게 되었습니다 바수울은 제사장으로서 먼저 겸손하게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에레미아를 때리고 목에 착고를 채워서 가두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더더욱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해지기보다 바수울처럼 기득권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대장합니다 다음날 바수울이 에레미아를 풀어주었습니다 에레미아는 그에게 요하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스미사빗이라고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수울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스미사빗은 사방의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바수울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방의 두려움으로 둘려 쌓일 것이고 모든 친구들이 온수의 칼에 엎드려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모든 것을 잃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며 거지 대언을 한 모든 친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아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 재앙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했지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 요하의 말씀으로 말며마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14절에서 18절에는 멸망을 앞두고 해결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보며 에레미아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며 자신의 권해를 드러냈습니다 에레미아는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는 요하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멈추지 않고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리들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심는 소리였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합박하고 친한 벗들까지도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모두가 그를 적으로 여기고 온수를 갚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역사를 섬기며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수모를 당하길 잘합니다 캠퍼스나가 조롱과 무시를 받거나 직장에서 믿음 중심을 지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허물이나 약점을 잡고 교회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데 현실은 더 힘들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에레미아처럼 해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에레미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요하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망군의 요하여 나의 사정을 죽게 아래여 싸운 즉 죽게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하옵소서 에레미아는 두려우신 망군의 요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핍박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치욕을 당할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의인을 시험하사 내면을 깨뜨려 보시고 나의 사정을 하시는 망군의 요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며 제적들로 쌓여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치욕을 당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토로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회받지 않고 믿음 중심을 지키며 살면 칭찬보다 비방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히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에레미야처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걸수에 사무쳐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신앙으로 살면 많은 문제와 대략들을 만나고 두려움과 염려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비참함으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정을 다하시는 예수님께 토로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 나의 사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려고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에레미야 20장 12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를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망군에 의하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 싸운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오히려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지상명령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고 참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저희가 일할 때 오히려 참 우리의 사정을 자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들이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12장 3사절 편성하겠습니다 시작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빛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전평강 없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유럽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이나 목자님이 유럽 수양에 준비를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브로스 목자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케일린의 이원할 선교사님 건강과 그레이스 양기리 선교사님 항상 기뻐하며 양들을 말씀으로 돕고 가족 이렇게 석애녹 석그레이스 김반석 김조희 또 손자들 예수키도해 주시고 김요세 프리스길라 선교사님 요예의 역사를 다 생기고 또 카올리나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어치료가 잘 되어 말을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역회사 사업을 통해서 물질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헴턴의 구갈렙소 교사님 날마다 예시만에 가하며 한 양을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보라고 선교사님이 로헴턴 학생들을 심정을 갖고 기도하며 직장 감당하고 또 조회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루마니아의 조회사 카탈리나 목자님 선교사님 격주로 말씀을 감당하고 루마니아 목자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에랑이 예찬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요한 정모니카 선교사님 예수 기도해 주시고 또 랄루카 자매가 믿음의 요인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일 말씀 생기는 김연하단 목자님 말씀 예수 기도해 주시고 성탄 경제 프로그램 또 아프리카 수양의 지구장 수양의 우리 나노드 목자님 건강 마가복음 11장 말씀 뇌영역자님 건강과 태해메시지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 모임 우리 한충신 목자님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말씀 한 영혼에 생명을 급시다 우회치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 말씀 한 영혼에 생명을 급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주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셨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